나 이번엔 착각이 아닌 것 같아. 아무래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. 일찍도 안다. 뭐야, 너 알고 있었어? 언제부터? 언제부터긴 고딩 때부터지. 고딩 때는 내가 좋아했던 거고. 대체 뭘 알았다는 거야, 어? 이 눈치 어쩔 거냐고. 너 누구 얘기해? 너는? 시우? 루이스가 널 좋아해? 시우가... 날 좋아한다고? 구 레알 최애랑 현 만인의 최애. 월클의 탑클 두 분이 다? 나 꿈꾸는 건가?